가을 짱 주먹 가을 짱 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가볼 거예요 첫 번째 주먹이에요 다시 한 번 볼게요 시작 주먹 주먹 짱 자 오늘의 주향에 있어요 이거 하실 때 입으로도 같이 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볼게요 시작 주먹 주먹 짱 짱 가을 가을 짱 짱 주먹 짱 가을 짱 주먹 가을 짱 짱 그렇지 다시 한 번 시작 주먹 주먹 짱 짱 가위 가위 짱 짱 주먹 짱 가위 짱 о모어 잘 하시는데 자 우리 주석 빨리 볼게요 시작 가위 가위 짱 를 메인다 전척 빨리 시작 주먹 주먹 짱 가위 짱 짱 주먹 짱 가위 짱 짱 짱 춥어 주먹 짱 짱 가위 짱 짱 를 메인다 와, 아무튼 젊 day one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?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엽사랑이 이야기하면 아이고, 그래요 아이고, 맞아요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, 엽사랑 믿 Gud, Rus客 아이고, 그래요 언니가 맞습니다 아이고, 맞아요 잘했어요 도대체한 번 Mogail 잘했어요 어떻게 할까면 우리가 그래 요 맞아요 방식을 했을 때 오른쪽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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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가시는 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신나다 박수 준비하면 신나다 박수 준비 주먹주먹부터 갈게요 주먹주먹 가루 가루 주먹 그래요 시작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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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성들 옆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더 잘랐어요 아이고 더 잘랐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가위 짱 주먹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가볼 거예요 주먹 주먹 이거 하실 때 입으로도 같이 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시작 주먹 주먹 가위 가위 짱 짱 짱 주먹 가위 짱 짱 그렇지 다시 한번 시작 주먹 주먹 가위 가위 짱 짱 짱 주먹 가위 짱 짱 주먹 가위 짱 짱 오오 너무 잘하시는데 자 우리 조선 빨리 가볼게 시작 주먹 또 앞에 birth again 다시 시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왔 Awesome 자 다vellsan 그 다음에 뭐할거냐 자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고 그랬어요? 뭐라고 그랬어요?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사람이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옆사람 모습 가볼게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동생이 한 번 투하 부탁해 좀 잘했어요 잘했어요, 자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그래요 맞이 낮에 맞을 때 자 오른쪽으로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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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 맞아요 맞아요 짝짝 자 이렇게 가시는 거에요 오른쪽부터 시작 그래요 그래요 짝짝 맞아요 맞아요 짝짝 그래요 짝 맞아요 짝 그래요 맞아요 짝짝 자 이렇게 가시는 거에요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자 우리 신나다 박수 준비해요 신나다 박수 준비해 자 우리 주먹주먹부터 갈게요 시작 주먹주먹 짝짝 가을 가을 짝짝 주먹 짝짝 가을 짝짝 주먹 가를 짝짝짝 그래요 시작 그래요 그래요 짝짝 맞아요 맞아요 짝짝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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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맞아요 맞아요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음 시간 총 scheduled 이렇게 가시는 거에요 천천히 가볼거에요 첫 번째 주먹이에요. 다시 한 번 볼게요. 시작! 주먹 주먹 딱딱 자, 오늘 이제 주의한 게 있어요. 요거 하실 때 입으로도 같이 나셔야 돼요. 자, 다시 한 번 볼게요. 시작! 주먹 주먹 딱딱 가위 가위 딱딱 주먹 딱 가위 딱 주먹 가위 딱딱 그렇지. 다시 한 번 시작! 주먹 주먹 딱딱 가위 가위 딱딱 주먹 딱 가위 딱 주먹 가위 딱딱 오, 너무 잘하시는데? 네, 자, 우리 parrotbug 빨리 가볼게. 시작! 준비 오! 자, 다 웃었어요. 저 다음에 뭐 할거냐! 자,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? 뭐라 그랬어요?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사람이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옆사람 모습 가볼게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동생이 한번 통화 좀 해주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맞을 때 자 오른쪽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딱 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부터 시작 그래요 그래요 딱 딱 맞아요 맞아요 딱 딱 그래요 딱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딱 자 이렇게 가시는 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신나는 박수 준비하면 신나는 박수 준비 자 우리 주먹주먹부터 갈게요 시작 주먹 주먹 짝 짝 짝 가루 가루 짝 짝 그래요 시작 그래요 그래요 짝 짝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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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한번 옆사람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너 살았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끝까지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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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